영종, 용육 주민들이 주민 상생 협약 없는 인스파이어 카지노의 인허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. 영종, 용육 카지노 대책위원회는 영종의 세 곳의 카지노가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운영 중인데 상생 협약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 그러면서 주민 상생 방안 없이 인스파이어 카지노의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국내 카지노가 있는 제주도와 강원도는 카지노 매출의 일정액으로 지역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